공박사님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앞서 글 쓴 초등학생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핵신초등학교 1학기를 보내다 아니다 싶어서 일반 공립으로 옮기고 한 학기를 더 보내고 코로나가 터져서 2학년 때는 거의 학교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제 경험을 일반화하기에는 비약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혁신학교와 일반 공립학교 두 군데 학교를 경험한 바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학 가자마자 놀란 것은 그 공립학교는 받아쓰기와 알림장 일기쓰기 등 하루에 한 가지는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업과 과제를 입학 이후부터 해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전 학교 핵신초등학교에서는 요즘은 원래 1학년은 공부 안 시키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완전히 여기서 크게 차이가 나버리는 겁니다. 다시 젊은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전학 간 학교의 담임선생님께서는 1학년부터 학년기이므로 학습태도와 습관을 잡아주기 위해서 글씨 쓰기부터 여러가지 활동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절로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지도 잘 부탁드립니다다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 저학년인데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냐 하시지만 모든 발달에는 적정 시기가 있기 때문에 모든 시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죠. 인생의 어느 순간인들 중요하지 않은 순간이 있겠습니까만은 특히 배움을 가지는 학년 학년은 다 그 학년에 맞춰서 배워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저학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기초학습과 학습태도 습관 이런 것들이 잘 형성되어야 되는 이유는 고학년에서 뿌려지는 지식시야들을 잘 자라게 하는 밭을 만들어 놓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앞으로 성장해서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상관없이 앞으로 계속해서 인생을 살면서 접하게 될 정보를 처리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세상을 읽고 판단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행성해 나가는데 필요한 능력을 키우는 훈련 과정의 첫 단계지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저의 약간 설명을 더하면 그렇게 기본적인 학습하는 태도, 배움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게 잘 이렇게 몸에 배여 있어야 다음에 성장해 가면서도 학습하는 능력들에 따라서 새로운 것을 배워나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젊은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혁신초등학교 다닐 때 1학기 동안 담임선생님이 세 번 바뀌었습니다.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2학기 때 일반 공립학교로 옮긴 후 아이는 학교 이후에 그날 배운 것들에 대해 묻지도 않았는데도 제잘제잘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때 저는 아이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못했던 것을 할수록 점점점점 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는지 설레어하고 숙제는 힘들지만 하고 나서 뿌듯함이라는 것이 뒤따라오는 새로운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란 인내와 스트레스가 따라올 수 있지만 그것 또한 자신의 능력 안에서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기도 합니다. 제 설명을 좀 더 하면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근육운동을 할 때 근육운동은 일정 이상의 강도가 돼야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도 시험을 통과하고 무슨 경시대회를 하고 뭔가 목표를 성적해서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항상 뭔가 약간 고대미 함께해야 근육이 키워지듯 지력도 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쉬운 길을 주는 것이 자식들한테 좋은 것도 아니고 학생들에게 좋은 것도 아니고 젊은 세대에 좋은 것도 아닌 거죠. 사람은 쉬운 일만 하기로 그렇게 태어난 건 아니니까 고된 일이 있어야 성장을 하니까. 다시 젊은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강하고 잠재능력이 많습니다.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죠. 창의력은 완전 무에서유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a를 배우고 b를 배우면 a와 b를 만들어내는 것이 창의력이라고 어떤 내과학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의 설명을 좀 더 하면 창의력은 무에서유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연결하는 거거든요. a하고 b를 연결해서 c를 만들고 d하고 f를 연결해 가지고 j를 만들고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창의력의 굉장히 본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지식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기본 지식이 돼 있어야 창의력이 비상 날개를 달고 나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젊은 어머니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학교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제공하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창의력 교육 운운하는 데 알고 보면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과자 파티 보드게임 파티 컵을 하면 파티 무슨 파티만 하다 하나키가 가고 말았습니다. 아마 핵신학교 경험을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럼 이제 마무리하면서 약간의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모든 창조성은 연결해서 옵니다. 조합해서 정보와 정보 지식과 지식을 연결해가는 과정에서 창의력의 능력이 키워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기를 굉장히 단단히 하는 것이 모든 창조성의 기초이자 뿌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교육 당국자들조차도 뭐가 또 문제가 있는가 창의력관 창의력을 바라보는 관점 창조를 바라보는 관 창조관에서도 문제가 있구나 하는 점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전문에도 말씀했지만 교육은 두뇌 속에 지식 공장을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 공장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기초 기본이 굉장히 튼튼해야 되고 토론학습과 같은 부분들도 다 기초 위에서 생겨날 수가 있고 창의력도 기본기와 기본기가 잘 갖추진 상태에서 연결하고 조합하는 데서 바로 창조 능력이 키워진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전통적인 학습 방법을 배척하거나 그런 것은 대단히 제가 볼 땐 위험한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